저게 더 완성하셨던건데 다시 삽혀지려면 정말 속쓰려요. 파트가 깨지니까 어쩔 수 있는 것 같아요. 색깔을 아예 다 벗겨내시고 가시려고요. 어차피 근데 이정도 벗겨냈으니까 한번 새로 통원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정도만 해도 어차피 서피스로는 다 벗어지니까 요거에 맞는 색상을 다시 더 구해놓겠습니다. 저번에 색깔 안남았었죠? 저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못드려서 이게 너무색이지? 그냥 그때 조색해서 칠하긴 했는데 맨 처음에 칠했을때 조색한게 아닌거에요. 인터미디에이트 볼루라는 색깔으로 그걸 그럼 준비를 해드릴께요. 감사합니다. 그거밖에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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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